네, 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오늘 전략은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성장성을 확보한 유망주 발굴하겠습니다. 조상기 SK증권 남양주지점 PV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아주 쭉쭉 잘 가는 게 많습니다. 지난 2월 15일 날 말씀하셨던 파트론도 32%, 어제 종가 기준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고 갈까요? 네, 연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파트론인데요. 올해만 해도 2019년도 들어서 한 44% 정도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원인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원인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10의 중국 판매입니다. 불모지였던 삼성 플래그십 모델의 S10이 예약 판매도 완판이 되고 3,500만 대 생산에서 4,000만 대까지 상향 공급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파트론이 삼성 스마트폰의 첫 번째 벤더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매출액 8,0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 300억 정도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1% 정도밖에 증가 안 한 수치지만 영업이익은 176% 정도 증가한 수치로써 그때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 내에서 모듈 부분에 영업이익이 향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적중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매출액도 카메라 모듈 채택이 늘어나면서 트리플, 쿼드러플 카메라 모듈이 늘어나게 되면 매출액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조 정도 매출 예상하고 있고요. 700억에서 8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는데요. 포워드 PR로 봤을 때 현재 주가도 PR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만 현재가 이미 홀딩하신 분이라면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보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은 추가적인 상승 모습 보면서 매매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주목하는 성장성을 확보한 유망주 두 기업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I3 시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적외선 영상 센서를 만드는 업체고요. 국내 유일의 독점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99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국내 유일의 적외선 영상 센서 제조업체로 이 적외선 영상 센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의 매출처를 갖고 있습니다. 군수용, 의료용 그리고 보안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매출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수용이 한 88%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의료용이 그 외에 6.5%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영상 시스템 같은 경우, 의료용에는 영상 시스템으로 엑스레이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군수용에는 잘 알고 계신 LIG 넥스원이 만드는 현궁이라는 탱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상 센서가 향후에는 자율주행차의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3 시스템 투자 포인트하고요. 가격 수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상용화를 예정하고 있고 어제 주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율주행차의 수혜주가 굉장히 주가를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험 운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약 20여 대를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임시 자율주행차를 지속적으로 테스트 중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중차 회사들이 테스트를 끝나면 한 2020년도에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쯤에는 자율주행 5단계가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된다면 그 안에서 이 동사가 누릴 수 있는 수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버의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가 야간에 시범 운행을 할 때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유는 현존의 자율주행차는 레이저를 쏴서 앞에 장애물을 인식하는, 돌아오는 레이저로 통해서 장애물을 인식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는 적외선 영상 센서이기 때문에 앞에 온도를 감지를 해서 그 온도에 따라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빛이나 전자파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보다 온도를 통해서 앞에 장애물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야간에 시범 운행에서도 효과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동사의 핵심 센서인 적외선 영상 센서 업체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사에 만드는 영상 센서가 현재 자율주행차에 공급하는 단가가 한 100만 원 수준 됩니다. 따라서 높은 단가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요. 신공장 생산하게 되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납품 단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부터 하반기 정도의 매출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요. 2019년도 하반기의 매출 인식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는 한 2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네요. 올 초에. 네, 맞습니다. 2015년 7월 상장 이후에 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었고요. 이유는 기대감이 컸던 LIG 넥스원의 현궁 때문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주가 주봉으로 보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턴어라운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그걸 같이 반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파악하고 있고 따라서 매주가 한 2만 5백 원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2만 3천 5백 원, 손절가 1만 8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I3 시스템이었고요. 두 번째 기업도 한 종목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제로투세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사는 영유아복 브랜드 그리고 궁중비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유아용품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복 브랜드 중에서는 유명한 알로앤루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외에 프레즈나 알퐁소 같은 영유아복 브랜드를 운영 중이고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스킨케어 쪽에서는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리고 인바운드 쪽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 궁중비책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로투세븐은 많이 알고 계신 기업일 텐데요. 포인트는요? 안정성과 모멘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정성 부분에서는 작년에 흡수합병을 했던 SK패키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프리미엄 분유 업체에서 이 뚜껑을 만드는, POE라는 뚜껑을 만드는 회사인 SK패키지를 흡수합병하면서 동사의 실적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SK패키지는 해외 매출 비중이 약 80% 정도 되고요. 주요 매출처는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시아 업체 가운데에서는 이 뚜껑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판매 1위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SK패키지를 통해서 제로투세븐이 가져오지 못했었던 실적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모멘텀 부분인데요. 모멘텀은 궁중 비책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인바운드가 증가되면서 요즘에 면세점 주가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면세점 판매 호조를 이루는 제품 중에 궁중 비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브랜드 재고를 통해서 채널 확대를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중국 법인 쪽에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중국항 수출도 올해 내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패션 사업 부분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16년부터 적자 구조 전환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가져오면서 점포수를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면서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매비 쪽에서 판관비 쪽에서 조금 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 매출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제로투세븐은요? 현재 주가는 19년 2위 기준으로 봤을 때 PER 13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업체의 중소용주 PER이 한 20배 정도 되는데요. 약 7배 정도의 룸이 남아있다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궁중비 체계 이익 기여도가 모멘텀 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면세점 판매 호조라든가 중국향 수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제로투세븐은 가장 크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장대 한봉이 나왔었던 거는 미세먼지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면서 제로투세븐이 판매하는 의류 영유암복 브랜드 중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8,700원, 목표가 1만 5백원, 손저가 7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SK진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함께 있습니다. I3 시스템 제로투세븐 두 종목 눈여겨보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은 좀 혼족권으로 상승폭은 제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전에 약부압 갔다 다시 강부압으로 와서 금요일이었으면 부담을 가지고 갑니다. 출발 마켓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